자동차를 생산하는 수많은 브랜드는 구매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준비합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 역시 다양한 옵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가격을 신경쓰지 않고 풀옵션을 선택하는 운전자도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을 꼼꼼하게 따지고 골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깁슨의 전설적인 일렉트릭 기타 레스폴 모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옵션들이 존재하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양인가를 꼼꼼하게 따져 기타를 구입하게 되면 연주자는 가격 부담을 많이 낮추고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닮은 듯 정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대의 50년대 스타일 레스폴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충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레스폴 스탠다드 피프티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레스폴 스탠다드 피프티스 페이디드 모델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60 페이디드 모델과 60 스탠다드 모델을 비교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매력,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셨습니다. 그죠? 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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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레스폴과 마샬의 조합은 좋은 시간을 안 해요 guitar solo guitar solo guitar solo 아 좋습니다 이게 리뷰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잊어요 그래서 뭔가 치다가 재밌으니까 자꾸 더 가려고 해서 이제 정신을 중간중간에 차려야 되는데 아 이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또 이 기타 두 대를 보면은 또 많은 생각을 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전통적으로 레스폴이라는 기타를 누구를 통해서 좋아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뮤션을 통해서 좋아하게 된다고 했을 때 보통 약간 좀 두 가지 결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게리모어 형님과 슬래시 형님을 좋아하셨으면 이제 노핏카드죠 일단 핏카드를 떼버리는 레스폴을 좋아하고 물론 이제 깡통이냐 이제 오픈버커냐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 아니면은 어 우리 뭐 지미 페이지 형님이나 또 누구 있을까 뭐 조보나마사라던가 뭐 뭐 여러 유명한 기타를 할 수 있죠 뭐 나는 그냥 레스폴 그냥 올래 그냥 이렇게 다 달릴 그렇죠 이런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미 페이지 형님의 이제 레스폴은 조금 좀 특이하긴 하지만 뭐 개조도 돼 있고 근데 사실 오늘 이 두 모델을 보면서 저는 이게 같은 이제 오공에 뭐 페이디드냐 그냥 아니냐 이것도 있지만 뭔가 또 슬래시 시그네처가 많이 참 생각이 나는 어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은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레스폴의 깡통 픽업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오픈버커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모든 깁슨의 제품들에 사자마자 어떤 짓을 하냐면 뒤에 헌버커를 지브라 픽업으로 오픈 지브라로 바꿉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68 히스토릭 같은 경우도 앞에는 57이 바뀌어 있구요 뒤에는 오픈 지브라 근데 저 모든 기타를 다 그렇게 썼어요 스탠다드를 쓰든 뭘 쓰든거에요 커스텀을 쓰든 무조건 뒤에는 오픈 지브라를 박아서 뭔가 약간 형님만의 아이덴티티가 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냥 그렇게 쓰는거에요 제가 뭐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인데 저는 그 디자인이 좋아서 항상 저는 이제 뒤에는 이제 오픈형 게다가 지브라 픽업을 박아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유저들마다 좋아하는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깁슨 레스폴의 오픈형 픽업을 좋아하시는 분이랑 아 나는 깡통이 좋아하시는 분 이게 확실히 좀 나뉘어요 같은 류의 픽업이어도 예를 들면은 커스텀 버커를 사서 커스텀 버커 그 크롬 아 니켈 실드로 벗겨 버려서 오픈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픽업을 찾았는데 하필 오픈이 돼 있어서 덮는 분도 계시고 이게 참 취향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이제 외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연주를 해보면서 물론 오픈 버커랑 이 똑같은 픽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쉴드가 되는 거랑 벗겨낸 거랑 좀 차이가 있겠죠 뭐 기타 리페어 샵에 가서 이제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걸 뽑으면은 하이가 조금 더 열린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시는데 그게 진짜 귀가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느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하냐는 저도 정확하게는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오늘 느낀 이 두 기타의 차이점은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요즘 따라 그거는 좀 많이 느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글로스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 있잖아요 어 제가 그 이 글로스 처리가 안 된 기타들이 조금 더 하이가 열려있다라는 느낌은 최근에 좀 많이 받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저가 모델이긴 하지만 어 깁슨 이제 트리뷰트 시리즈 어 트리뷰트 시리즈 옛날 거 아시죠 그 바인드가 없고 그냥 탑도 안 올라가 있고 그냥 그대로 잘라서 깎은 그 시리즈는 아니면 예전 어 렛스폴 주니어 뭐 렛스폴 주니어 뭐 더블컷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툭 자른 목재 위에다가 가볍게 이제 라카치를 해서 그냥 딱 붙여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기타들을 이렇게 쳐보면 어 이게 뭐지 이게 분명히 저가의 기타인데도 굉장히 기분 좋은 하이가 올라오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느낀 게 역시나 그 기타는 물론 비싼 기타의 기준은 있습니다 비싼 기타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목재가 들어가고 그만큼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깁슨 레스폴 주니어도 어 머피랩 이라든가 히스토릭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기타들은 뭐 누구는 왜 그러고 있잖아 뭐 뭐 아니 그거 살 거면 뭐 왜 그걸 샀냐 그 돈이면 그 돈이면 이걸 샀어 아 제일 싫어 이런 말을 아마 그 레스폴 주니어 히스토릭을 사게 된다 그쪽을 위해 사게 되면 아마 그런 말을 듣겠죠 그 돈이면 이러면서 그 마치 이런 거에요 그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를 신차로 구입을 했는데 아반떼 애를 샀는데 아반떼 애를 아 그게 더 낫겠네요 아반떼 애를 샀는데 야 그 돈이면 그랜죠 어 그 돈이면 제네시스 깡투모 사겠다 어 사겠다 뭐 이런 거랑 비유어랑 비슷한 건데 사실 소리랑 내가 좋아하는 기타에 접근하는 게 더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빤딱빤딱한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일부러 기타가 좀 오래 사용된 연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어 실제로 저는 어 그 80, 90년대 모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델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또 유저라면 또 이런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구요 이게 소리는 확실히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이 페이드드 글로스 처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바삭한 크런키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제가 앞서서 옵션 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옵션이죠 어 다른 성향을 가준 갖춘 물론 스탠다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다른 옵션을 갖춘 투 모델입니다 가격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선택은 어차피 구매하시는 연주자의 몫입니다 이 나는 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풀옵 사서 그 옵션을 다 안 써요 음 그런 스타일인데 뭐 처음에 그냥 스탠다든데 그냥 스탠다드로 살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맞는거고 네 나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접근을 할 때 나는 스태릿 유저인데 정말 소리 좋은 레스폴 스탠다드 캡시 하나가 필요해 스태 4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선택은 연주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디자인 정도만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자신한테 좀 더 잘 맞는 레스폴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라고 차이 벗겨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참답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